키키?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... 다 해결해... 지금 한 번! 지금만 한 번, 마지막으로 한 번, 또 또 또 한 번! 그 순간에야 편하겠지? 근데 말이야... 그 한 번들로... 몸무게는 변하는 거야... 야! 뛰어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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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 그런 거 있나? 핸드폰? 근데... 왜... 좋아하면 안 돼? 그니까... 사람 일이라는 게...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... 으악! 내 인생의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! 내 인생 이제 시작했고 난! 그래서... 네 인생은 총 났냐? 자기 값어채 헐값을 매기는... 이... 호부 새끼야... 공부? 너가 다 원양어선? 그렇게 시작하면 돼! 필요한 건 뭐든 다 할 거야! 내 인생의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!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! 원하는 건 다 이루면 살 거야!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!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! 당연한 건 없어! 워! 버티고 버티고 워! 내 꿈은 더 다다다 그릴 테니 다시 시작해! 안녕하십니까! 단반입니다! 어서 오십쇼!